슈퍼맨이 돌아왔다 421화. 우리는 닮은 골. 파추오 리틀축구단 창단. 지난주 파추오 리틀축구단이 창단했는데요. 계속 만점 참가자들이 파추오축구단에 지원을 했죠. 쉽지 않은 축구단이 있다는 테스트에서 다양한 장기도 보여줬고요. 축구 슈팅 실력도 꾸몄잖아요. 축구팀 에이스 이드니부터 똑순이 아윤이까지 방문했었는데요. 좋아 보자. 간장공장, 된장공장은 간장공장장이고. 아윤아 한번 잘해봐요. 간장공장 공장장은. 너무 헷갈려. 아니 물론 헷갈리지. 이게 팀이지? 속았어 그거 맞아.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지원했을까요? 일단 테스트 지금 공개됩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자 네 번째 지원자네요. 아 누구지? 싸이애 아버지. 야구 배트? 타인거즈. 아니 윤석민 선수가 왔네. 안녕하세요. 와 고마워. 원타운 축구의 윤석민 전프로 선수 가족입니다. 일곱살 여준이 다섯살 여찬이에요. 자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눈에서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목소리가 크면 점수가 높아요. 응. 여찬입니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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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이 다. 그리고. 여준이도. 해봐. 시작. 나는 여준이. 나는 여준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여찬이 여준이는 야구 잘해요? 네. 너 홍만 치는 거 한번 보여줘. 여기 아빠 보고. 잘할 것 같아. 우와. 한 번에 저렇게 맞추기 쉽지 않은데. 엄마 반겨. 질 수 없죠. 자 간다. 우와. 잘한다. 여의어 형제. 역시 악어 DNA가 있네요. 여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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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간다. 그리워. 우리 아버지. 아 또 이제 인터뷰 하나요 아저씨야? 기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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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아버지를 리메이크한 응원곡이죠. 우리 여의어 형제가 힘낼 때 항상 찾는 아주 의미 있는 곡이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기아의. 너 차별료. 한 번씩 해봅시다. 자기가 먹고 싶은 걸로 발로 차면 돼요. 축구도 잘할 수 있을까요? 오 진짜 개요. 오 예. 바나나 먹고 싶었어? 뻥튀기가 오늘 뻥튀기 명중. 기본적으로 운동 신경이 있어요. 너무나 멋있었고 자신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지원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다섯 번째 지원자예요. 아 누굴까요 이번에? 여자친구네요. 맞아. 우와 꼬미. 오 암중 맞아. 사크남 미소의 소유자 누구지? 아 발랄합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제인이 몇 살? 아 5살이에요. 5살. 5살. 나도 5살. 어우 친구네. 5살인데 개월수로는 37개월이에요. 아 이제 4살 접어들었구나. 12월 31일 생이에요. 아 아깝죠 5살이라고 말하기. 10개월 31일. 제가. 아윤이는 이제 6살이다 이걸 죽에. 잘 보여야 돼. 내가 언니라고. 아. 아윤아 너 자세가 왜 그래. 너 사장이야 네가? 아윤아 너 자세가 왜 그래. 너 사장이야 네가? 언니거든요. 자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잘 다리도 똑바로 하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6살 포스를 우리 제인이는 뭐 잘해요? 화를 잘 써요? 응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어 진짜요? 그러면 엄마 닮아서 화를 잘 쓴다고 하니까 엄마 딸이거든요 제인이도 양궁을 좋아하나 봐요 이모 삼촌들한테 화를 쓴다고? 너무 사냥꾼 같은데 사냥꾼이 화를 쏘는 것만 봤지? 말 잘한다 말 잘한다 여찬이 또 화를 쏠 거야? 여찬이가 다 도와주네요 여기도 왜 다는 거야? 여기도 왜 다는 거야? 와 저걸 맞춘다고요? 벌써? 하나 둘 하나 둘 더 당겨야 돼 하나 둘 더 당겨야 돼 더 당겨 나한테나 너 어떡할게? 더 당겨야 돼 더 당겨 하나 둘 호 아이고 살짝 빗나갔네 아쉽다 하나 둘 호 예찬이 눈 깜빡거렸는데? 포즈 안 나갔는데? 야 잘 쐈어 아 박수 야 연차 그래도 포즈가 예술이에요 맞아요 제인이 볼 한번 한번 차보고 네 원하는 슈팅 실력으로 학교를 가리는 거죠 출발 경제 선수 슛 출발 경제 선수 슛 잘했어요 제일 어려운 귤을 맞췄구나 기본적으로 다 운동신경이 있어요 유일하게 축구화를 신고 어머 어머 축구화 준비성까지? 환영해 환영해 축하해 합격이야 고맙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하해 이제 다음 지원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자 나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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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마지막 지원자 누굴까요? 이소룡? 이소룡이에요 이소룡이에요 쌍절본이야 쌍절본 어머 대우 이상해지 와 진짜 맞았다 어떻게 갑자기 캐릭터 진짜 여기다 진짜 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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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병 아병 오 저쪽으로 안녕하세요 이거 있는 거죠 어딜 맞출지 자 우리 소원아 다시 얘기해 봐 아니요 아 여기가 난리네 아병 아병 너무 귀엽다 감방 해병원 영원한 대교수 진짜 아빠 대단했죠 25점 와 셋째까지 대박 사병 너무 귀엽다 우리 첫째 이소호고요 소원은 여섯 살이에요 여섯 살 도희는 몇 살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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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 네 살 네 살 네 살 와 싱싱해 도현이 바로 차세요 슈 슈 우와 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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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우선 적극적이고 투지가 있고 네 투지가 있고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돌아오세요 도현이 서호 입당 축하해 이야 아이들의 에너지가 또 합격에 한몫했네요 와 씩씩한 축구단인데요 감독님 이렇게 지원자들을 모두 만나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 합격 불합격 아유 사랑해 어 합격은 합격입니다 하추 리틀축구단 저는 합격이에요 와 축하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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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